현재 3문에서 질문 4번 두치 두둠치 질문 내용 현재 3문에서 사냥 죽인 원클 유저입니다 필수 장슈는 다 있고 오타가 어마어마하군요 제가 좀 수정해드릴게요 다 있고 격수는 계획입니다 이제 곧 칠지도가 나오는데 돈을 좀 모아서 칠지대남으로 갈까요 아니면 신수주작을 뽑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는 굉장히 의미있는 질문이에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큰 도움될 법한 그런 질문 결국 그거 아니야 칠지도 vs 주작 근데 칠지도는 퀘스트템만 모아놓은 상태고 힘의 근원이라던가 아니면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아이템들 하나도 안산 상태고 주작을 할지 칠지도를 할지 고민중이다 여기에서 효율적인 방법 자체는 당연히 주작을 가는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주작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회수가 될 수 있어 석상화를 시키는 경우에 회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꼭 주작을 그 돈을 회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주작을 만약에 만내까지 찍었어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사천왕중에 지국천왕으로 다시 재활용해줄 수가 있어요 주작같은 경우는 뭐 요즘 들어서 데미지 상향까지 됐다 됐겠다 그리고 뭐 어른개나 돌쇠같은것도 굉장히 쉽게 쉽게 잘 잡아내는 딜러니까 만렙까지 찍는데 어렵지 않을거구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기린이나 뭐 주작까지 같이 만렙 찍은 다음에 지국천왕 가면은 뭐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스탯 전부 다 얻으실 수가 있을테니까 그래서 칠지도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칠지도는 거래불가거든 거래불가무기라서 칠지도 맞춘는데 한 8억정도 들어가잖아 그 8억이 정작 기린 맞출 타이밍이 되면 너무나 아쉬워집니다 지금 뭐 기린 맞추는데 70억인데 뭐 7,8억정도의 껌값 아니냐 10분의 1밖에 안되네 그정도 돈도 난 금방 벌 수 있어 근데 막상 기린 맞출 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게 그렇지가 않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때 되면 상당히 많이 아쉬워질겁니다 그래서 그냥 효율적인 방식으로만 따지면 칠지도보다는 주작을 맞추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주작같은 경우는 만렙 찍어놓고 굳이 지국천왕 안가고 그냥 순수하게 복명음 용도로만 써도 쓸데가 있어 주작은 근데 칠지도는 본캐링 만렙 찍고 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투력 올려주는거 빼고는 쓸데가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